일단 초반에는 솔직히 말하면 상대적 약팀이랑 해서 조금 이겼던 본인인 것 같고요. 후반에는 저희 팀의 민낯을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태, 폼, 챔피언폼 이런 것들이 다 후반부에 나오지 않았나. 3승이 딱 저희 현재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흔히 말하는 시즌 전에 약팀이라고 생각되는 팀들이 있었잖아요. 지금 그게 한 팀이 바뀌긴 했지만 그 위에 팀이랑 할 때는 도전자 입장으로 한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 선수단이 다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실제로 또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와버리기도 했고요. 그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. 겪어보지 못한 구도들이 나왔을 때 좀 처참하고 왔어요. 게임을 진 건 술지 상관없는데 실력 자체가 저는 퇴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굳히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은 질문 중에 저희가 패스 버전이 바뀌면서 연습 기간에 4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다양한 팩들을 소화를 해봤어요. 오히려 저는 팀의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요즘에 4일 동안 스크림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거든요.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돌아온 건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잘하던 것도 까먹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선수들한테 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이제 감독 코치 입장에서 선수 저희 챔피언 풀이 좀 좁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반복을 4일 동안 했는데 결국에 남은 건 저희가 다 안 되더라고요. 다음 경기가 광등인데 이제는 좀 선수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요즘 스크림 내용을 보면 정말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약간 대충 하는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스로잉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회 때도 이제 그런 작용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대회와 스크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. 경기 스타일 차이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2라운드 때